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물풀이 다육의 영상도 한번 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세트 구성 국민이들입니다. 창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올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쁜 아이들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먼 창에, 두부사리 하는 거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으셨네. 세상에 이거 치와와 같은데 치와와가 이렇게 크나? 치와와 맞네요. 치와와 린제네 이거. 한 25cm도 되겠어요. 얼마나 큰지.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라우리 너무 이쁘죠? 꽃대가 다, 꽃대 잘라야 되겠다 이거. 농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잘 키우시는데, 집에서는 안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크게 키우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돼요. 카시오 적금이 이렇게 큰가? 자 세트 보러 갈게요. 자 세트 구성 1번인데요. 이것도 역시 또 이제 식물만 갑니다. 포트 재료는 안되요. 자 1번 5만3천원에, 아르셀, 아르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립스틱입니다. 스파이치 하나 있고요. 아 이거는 창들도 많이 있고, 카시오 딥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보니, 그리스보니. 이 아이는 슈퍼오션이고요. 색깔 너무 곱죠? 이 에보니도 입었어요. 자 1번 5만3천원에, 1번입니다.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 이것도 다 창들이고, 하나, 둘 정도? 그냥 국민이 같아요. 자, 카시오 딥스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젤리 카시오 피아, 카라보니, 카라보니, 이 아이는 아르셀, 이거는 스파이시, 스파이시입니다. 티와와 하나 있고요. 엘리자 차라입니다. 이거는 엘리자 차라, 그리스보니, 여기 2도고요. 이렇게 6, 7, 8, 8종입니다. 8종에. 자 2번이고요. 5만3천원입니다. 여기 3번. 요 3번은 이제 국민이들이네요. 1, 2번이 이제 창들이고, 예, 여기는 국민이들입니다. 3번 5만3천원 가격 똑같고요. 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아마스타 하나 있습니다. 아마스타. 금지현아입니다. 이거는 마크스 가요. 마크스. 자, 자구들 막 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파플 딜라이트입니다. 이거 마르셀이고요. 카카오 딥스. 카카오 딥스. 화이트 그리니. 화이트 그리니입니다. 자, 요거 백미홍. 퐁퐁하고 입장이 괜찮네요. 요거 처음 보는데. 자, 여기는 글로우 금. 골드 글로우 금이고요. 여기는 사랑모입니다. 자, 사랑모. 블루엘프. 자, 이렇게 해서. 5만3천원에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여기 또 4번. 4번인데요. 가격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마르셀 하나 있고요. 아, 신동입니다. 요거. 아주 캉캉하고 이쁘죠? 파랑색 하나 있네요. 파랑색고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화이트 그리니 하나 있고요. 요, 다네의 여왕. 다네의 여왕. 이거는 왜 여왕이라 그랬는지. 뭐가 하여간 꽃이 이쁜지. 꽃 핀 거 봤는데. 예, 블루처스. 요거. 아주 좋네요. 블루처스도 하나 있습니다. 요, 치와와고요.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자, 요, 아조렉. 아조렉. 두퉁하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6, 7, 8, 9, 9 종이고요. 요거는 4번에 5만3천원입니다. 5만3천원. 5만3천원. 4번입니다. 네, 5번 한번. 자, 5번. 5번에도 5만3천원이고요. 6, 7, 8, 8, 8 아이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요 아이는 이름이 없고요. 마르셜입니다. 자, 이름 없는 아이 하나 있고, 마르셜.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 무지. 요, 카시오 적금 무지고요. 요거는 제시카. 네, 스파이시입니다. 요 아이는 수련이고요. 자, 수련. 요, 파랑색 하나 있어요. 요, 불칸철화. 아, 참 색깔 곱네요. 네, 불칸철화. 이렇게. 아, 6, 7, 8종의 5번이고 되겠고요. 5만3천원입니다. 자, 여론아이들. 네. 5번입니다. 6번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여기는 화분채로 가는거요. 화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화분채로 가는거죠? 자, 6분부터는요. 화분채로 갑니다. 가격이 똑같네요. 어떻게 화분채로 가는데도 이렇게 싸게 할 수가 있지. 자, 괜찮네요. 마르셜. 자, 파랑새 하나 있고요. 네, 파랑새도 탄실합니다. 네, 핑크프리티. 요, 화분채로 가는아이. 요거는, 블루엘프. 네, 블루엘프 있고요. 레드글로우입니다. 3두짜리. 사각본이 있네요. 요거는 이름없는아이. 요거. 아, 이거 자고 지금 흔히 달고 나와요. 요아이는. 자, 요거는 웅동자금이 하나 있습니다. 롱본이 심어져 있어요. 퍼플길라이트 있고요. 자, 보니따. 나라의 군생. 보니따고요. 그래서, 7, 8, 9동. 예. 6번입니다. 요거 화분채로 보냅니다. 53,000원. 자,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에, 요거 핑크프리티. 화분채로 갑니다. 파랑새. 예. 파랑새 하나 있고요. 라울입니다. 예. 풍성하죠? 얼굴이 많고요. 이렇게. 간도리스 철화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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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아마스타. 아미스타. 예. 물들면 예뻐요. 파스텔 하나 있고요. 자, 화분. 요렇게 생긴 화분들. 화분채로 갑니다. 7번. 53,000원입니다. 예. 자, 8번. 한번 보실게요. 8번에. 이렇게 6종이고요. 화분 잘 보세요. 자. 퍼프시나. 요거 슈퍼미니마고요. 요거는 더우. 아, 더우. 참. 요거 물들면 엄청 이쁘죠? 네. 소인제. 무지래요. 요거는. 자. 여기 무슨. 어? 바위솔도 하나 있네요. 주얼리 바위솔. 자. 주얼리 바위솔이고요. 치와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채로 가는 세트 8번이고요. 53,000원입니다. 자. 9번 넘어갑니다. 자. 9번. 6종이고요. 어. 루비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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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꽃된 것 같아요. 자. 치슬송. 요. 어. 수주송. 수주송. 수주송이래요. 요. 웅동자 거미. 요거 거미입니다. 웅동자 금. 이거는 뭐 제일 크고 잘하더라고요. 키우기가. 구난해요. 어. 페르즈. 어. 진짜 막 따갈따글. 진짜 이쁘다. 이것도요. 이쁘죠. 예. 샤포테. 샤포테. 이름은 좀 별로도. 진짜 잘생기고. 색깔도 이쁘네요. 요거. 예. 이렇게. 6종인데요. 요거. 53,000원에 9번입니다. 자. 10번. 어. 10번은 보실게요. 10번에 53,000원. 어. 루비스턴트. 예. 루비스턴트 하나 있고요. 어. 리을. 아. 리을. 레드. 레드. 멘도사. 금입니다. 요거는. 멘도사. 금이고요. 여인은. 음. 새도이. 데스. 자. 레드. 환타지아. 자. 이쁘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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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번. 11번 보실게요. 자. 11번에. 아. 멘도사. 금입니다. 요거. 자. 이쁜아이네요. 레드클로우. 하나 있고요. 주얼리바이솔도 있습니다. 주얼리바이솔이고요. 요거는 사랑무. 자. 화분채로 다 갑니다. 라울이 있고요. 엉덩자. 엉덩자. 금입니다. 이렇게 육종이고요. 11번입니다. 53,000원에. 자. 이렇게 화분채로 갑니다. 11번. 53,000원. 이고요. 자. 12번. 한번 보실게요. 12번에. 프리티. 프리티가 있고요. 요거 샤몽. 예. 샤몽 군생이네요. 블루엘프 하나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고요. 요 아이는 라울입니다. 자. 색도 이쁘게 들고요. 요건 묵은둥입니다. 자. 사랑무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염자입니다. 염자. 이렇게 화분채로 가요. 7종에. 자. 12번이고요. 53,000원입니다. 네. 7종이고요. 53,000원.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트 구성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식물만 가는 제 세트 구성도 있고요. 화분채로 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요. 요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